펭수가 직접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까 봐 악수 한번 나가서 펭수 펜이세요? 네, 펭수 펜이에요 펭아 펭아 편하게 힘내자, 참치 워꺽 네 펭수 참치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검사하고 계십니다 펭수 얼굴이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펭수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꼼꼼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짤렸어요 짤렸어 네, 저희는 창원 공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동원 참치가 만들어지는 공장인데요 1986년에 준공돼서 한 34년 정도 된 그런 공장입니다 당시에 동양 최대 규모의 수산물 공장이었다고 해요 한번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제 월급이 저기서 기도 한번 하고 마실게요 참치 공량에 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발라내시는 거예요? 네 소작업으로 뭐 안에 있는 뼈라던가 저격, 껍질, 비늘을 하나하나 다 발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이 여기는 지금 멸균기라고 막 여러 기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참치캔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멸균이라는 공장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온 고압의 환경에 참치캔 안에 들어있는 피생물들을 모두 없애고 참치캔이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기계들 통과함으로써 참치캔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치캔에 방부제가 없는 거잖아요 네 참치캔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궁금증 해결 평소가 지켜보는 줄 알았어요 평소가 지켜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거 봐 악수 한번 나가서 평수 팬이세요? 네 평수 팬이에요 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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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다 힘내자 참치원꺽 주인이 여기는 사람이 없고 기계들인데요? 팬이 이제 무작위로 내려오게 되면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끔 팬을 쌓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한 방향을 바라보게끔 네 한 방향을 바라보게끔 해줘야지 나중에 다코드 부분이 잘 지키게 됩니다 아 얘는 덩치가 크네요 네 이 큰 친구가 큰 손으로 이제 한 번에 캔들을 옮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펭수 참치가 포장되고 있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저쪽에 한번 찍어주세요 아 펭수 참치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검사하고 계십니다 펭수 얼굴이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펭수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꼼꼼하게 지금 보고 계세요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우리도 잠깐 쉬죠? 컷! 5시 반에 5시 반에 괜찮다고 하신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주임님과 인터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창원 공장에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참치캔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약 60만 캔 정도 만들고 있어요 1년에는 1억 6천만 캔 정도 동원 참치가 1년에 팔리는 게 한 2억 6천 7천만 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여기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물 세트 기간이라서 엄청 바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루에 여기서 몇 만 세트씩 만드는 거죠? 어... 잠시만요 지금 메모지를 꺼내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천 개씩 아 2만 5천 세트 네 그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설 준비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세 달 네 달 전부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천 세트씩 만드는데 세 달 네 달을 한다? 네 다 팔 수 있어요? 다 팔리는 거 같더라고요 파는 건 내 알 바 아니다 난 만들기만 하면 된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워낙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어필 한번 해주세요 네? 어필요? 제 어필? 네 참치를 많이 먹고 자라서 피부가 좋습니다 건강하고 또 네 참치 먹으면 또 오래 살아요 동원으로 2행시 한번 할까요? 아 너무 헉덕한데 여기? 동원에서 저는 원 원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건 편집 동원 선물 세트 조립 한번 제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집중할게요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한 작업이네 이게 기계가 못해요 이게 내가 알기로 선물 세트 종류가 100종이 넘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 넣으려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약간 촘촘해지고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캔들이 약간 플라스틱 양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너무 알고 있는 대답이었나? 선배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이거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틀 밖에 안 되셨어요 아 이틀 밖에 안 되셨어요? 네 근데 엄청 빠른 거 같아요 여름에도 했을 거 같아요 아 여름에? 추석돼요? 네 이 일의 장점 이 일의 장점 주유수당 때문에 아 수당이 아니 벌어가지고 뭐 하시게 생각 중이라 그래요 이렇게 끌고 나와주세요 속도가 이제 갈게요 나오세요 나오라고? 네 너무 세게 죽어 잘렸어요 잘렸어 나 때문에 너무 느려진데요 속도가 더 이상 하는 거는 너무 실내야 실내 이 정도 하는 걸로 근데 재능은 봤어요 네 재능은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게 있어서 오? 네 오늘 먼데에서 오시고 또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저희 한정판으로 나온 아트 콜라보 점식캔을 선물로 좀 드릴게요 우와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 대박 개이득 근데 이거 제가 오늘 사실 일을 하긴 했는데 제가 받을 건 아닌 거 같고 이거를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벤트 걸어가지고 요거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여기 그 막 자유의 여신상이랑 막 세계 명소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한번 안에 보여주세요 오우와 오오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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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와우 음 오ت 어 오 올로세움 나 여기 갔었어요 올로세움 꼭 깨알 같네 서울도 나 여기도 갔거든 에펠탑 많이 갔죠 어 서울도 있고 어 러시아 오 우와 경복궁 경복궁 매우 맞지 중국이요 아 중국이요 포비든시리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소장하고싶다 우와 귀여워 요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저기 밑에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이거 내가 갖고싶은데 안녕 안녕 펭바 펭바 컷 아 뭐 한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되냐 나이 먹어서 그런가 오늘 뭐하세요? 생각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치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 보니까 참치캠 하나 딱 만들어지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한 캔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인사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먹어야겠다 나 자신에게도 오늘 고생했다 코에 뭐예요? 코에 뭐 코에 뭐 묻혔는데 코에 뭐 묻히는 사람 아닌데 진짜요? 장난치지마요 나 좀 보세요 지금 되니까 서울 올라가서 뭐하실거에요? 서울 올라가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홍보에 어떻게 접목하실건가요? 어 뭐 지금 비밀이고 생각중에 있어요 보고서로 대답할게요 몇 일요일까요? 아 네